안녕하세요 ITQX에 가르치는 미카쌤입니다 2021년 2월 시험이 종료되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2021년 1월 A형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A형이요 60분이구요 기본사항 먼저 말씀드리면요 수험번호 성명으로 파일 저장해야 되는거 시작하자마자 파일부터 저장하세요 파일 저장하셨으면요 1작업부터 4작업까지 반드시 1작업부터 순서대로 하세요 라는거 시험치 그냥 순서대로 쭉 가시면 되구요 A열은 열러비 1 그래서 1, 2, 3작업 같은 경우는 A열 열러비 1 처음부터 맞춰주시는게 좋구요 테두리는 출력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테두리 같은 경우는요 특히 1작업하고요 4작업에 테두리 주어진 모양대로 비슷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거 잊지 마시고 나머지는 출력형태 따라서 그리고 1, 2, 3, 4작업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틀리지 말고 하시면 좋겠구요 자 그래서 1작업 부터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1년 2월 A형 계절 가전 히트 상품 정보에 대해서 아이티 엑셀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이거 엑셀 먼저 키시면은 이렇게 빈 창이 뜰겁니다 그쵸? 우리 가장 먼저 해줘야 될거 뭐였냐면요 A열은 열러비 1이래요 모든 작업 시트 A열은 열러비 1에서 열러비 A에다가 오른쪽 클릭 열러비 눌러서 1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1 됐죠? 자 요렇게 하고 이름 바꿔 줄게요 뭐였죠? 제 1작업이었죠 엔터 치시면 돼요 입력하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작업을요 컨트롤,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채로 이동 드래그하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어차피 A열 맞춰놓은 거 한번에 작업하면 편하니까 지금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 하나 더 복사를 해 볼게요 짠 제 3작업 4작업은 따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4작업은 별도의 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1,2,3작업만 이렇게 A열 1로 된 거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1,2,3만 있겠죠 이거 없을 거에요 이거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거고 자 1작업으로 돌아오신 뒤에요 이제 이 내용을 입력할 거에요 이 내용들을 입력을 할텐데 어디서부터냐면 B4셀 여기 제품고드부터 쭉 해서 여기 B고에 있는 J14까지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J13 비어있어요 이 내용들을 먼저 입력을 하는데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거 연습하실 때마다 타이핑 하셔서 시간 재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연습하시는 분들 저도 물론 이거 이 파일을 제가 드리긴 할 거에요 연습 파일을 드릴 텐데 이거 직접 쳐보지 않고 현장 가셨다가 이거 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 돼요 그래서 하실 때마다 자기 입력하는 방식이나 입력하는 방향 이런 것들도 자기만의 노하우를 서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하시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파일을 여러분께 드릴 거에요 요 파일 제가 다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링크 따라가시면 요렇게 되어 있는 파일 연습 파일들 드릴 테니 시간 없으신 분들은 기능적인 부분 이거 연습하시는 거 그냥 그대로 이거 가지고 연습하세요 자 작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거 여기 조건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부터 먼저 볼게요 내용 보면은요 가장 먼저 해제해야 될 거 얘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높이 먼저 바꿔 줄게요 높이를 처음부터 바꿔 주는 게 좀 깔끔하더라구요 그래서 높이 먼저 바꾸면요 전체를 잡는 거 여기 누르시면 전체 잡혀요 여기 클릭하시면 전체 그리고 1 2 3에 있는 이 부분에서 오른쪽 클릭 아무데나 하셔도 돼요 행 높이를 바꿔 줄 겁니다 행 높이 클릭 해서 전체 행 높이는요 저는 20으로 바꿔 줄게요 바뀌었나요 전체 행 높이 20 그리고 여기에 요 네모가 들어갈 요만큼 그림이 들어갈 요 부분이 1 2 3행이에요 1 2 3행 오른쪽 클릭 행 높이를요 20으로 25로 바꿔 줄게요 그러면 여기 적당히 되더라구요 그리고 타이핑 하다 보면 직접 타이핑 하시면 알겠지만 여기 두 줄이에요 그쵸 여기도 두 줄이고 두 줄인 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얘 소비전력이죠 자 치실 때 여러분 타이핑 하실 때 더블클릭 하시거나 FE 누르시면 들어가요 여기서 소비전력 하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엔터치면 그냥 내려가요 그냥 여기서 엔터치면 그냥 내려갑니다 이렇게 쓰면 안되구요 요거 이렇게 갈라질 부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 사이에서 왼손 ALT 누른 채로 엔터 치면 이렇게 두 줄 됩니다 한 셀 안에서 두 줄 만드는 거 왼손 ALT 누른 채로 엔터 한 번 더 엔터 쳐주면 되겠죠 두 줄 되니까 얘가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자 행 높이 바꾸는 거 행 너비도 마찬가지고요 열 너비도 마찬가지고 행 높이 마찬가지 자 얘를 넓히고 싶어요 요 4에서 요 4 아래 요 선 있죠 4와 5 사이 요기를 잡고 요렇게 늘리면 늘어나요 그쵸 뭐 이렇게까지 늘릴 건 아니니까 적당히 이거 보시고 늘리면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두 줄 같은 경우는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요 한 줄이니까 4 5 사이 요 선에 더블클릭 따닥 하면은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요정도만 맞추시면 돼요 전에는 이거 높이 뭐 몇으로 맞추세요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구요 자 밑에 마찬가지 여기도 소비전력 W 이것도 ALT 엔터 치면 되는데 굳이 뭐 여기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겠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것도 ALT 엔터 쳐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14와 15 사이에서 더블클릭 따닥 그러면은 높이도 맞춰줬죠 전체 높이 맞춰줬습니다 자 너비도 바꿔주고 싶은데 너비는 지금 바꾸면 복잡해요 오히려 이게 정렬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돼서 이따 정렬한 다음에 다시 바꿔 볼게요 자 너비는 됐구요 자 이번에는요 요 표에 요 표에 테두리를 그려볼 겁니다 요 선들이요 선생님 이미 선이 다 있는데요 이 선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편집하기 쉬우라고 한 거구요 실제로는 요렇게 보여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아무것도 없는 요런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편집하기 어려우니까 편집하기 쉬우라고 이게 가짜 선이에요 이런 것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편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서 얘네들 전체에 선을 다 그려줄 거에요 어떻게 그리냐면요 자 선 그리기는 네 단계입니다 전체에 다 선이 있죠 그래서 전체 잡고 선 그리기 그리고 바깥에 보면 요기 오른쪽에도 아래도 왼쪽에도 두꺼운 선으로 돼 있죠 그래서 두꺼운 테두리 그려줄 거구요 자 요 안쪽에도 테두리 있으니까 요 위에 요 아래 그리기 위해서 한번 더 요렇게 네모 잡아서 두꺼운 테두리 그려줄 거고 그리고 마지막 요 부분 X 그려줄 겁니다 총 네 단계로 할 거에요 자 보시면요 요기 전체 다시 전체 잡아 주시고 테두리는 요기 있습니다 요기 있어요 요기 요기 화살표 클릭해 보면 테두리가 쭉 있습니다 그중에 모든 테두리 모든 테두리 클릭 전체 테두리 잡으시죠 자 전체 테두리 잡았구요 이 상태 이대로 바깥쪽 테두리 두꺼운 걸로 해줄 거에요 다시 한번 테두리 여기 눌러주면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있습니다 클릭 하면 잘 안 보이지만 빼보면 두꺼운 테두리 되어있는 거 보이죠 자 됐어요 두꺼운 바깥쪽까지 했고 안쪽 요거 하고요 요거 그래서 얘는요 요렇게 해줄 거에요 요 가운데를 이렇게 잡아주고 위 아래가 두꺼운 선인 거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런데 굳이 뭐 위아래 두꺼운 선 할 거 없이 이 상태 이대로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면요 왼쪽 오른쪽은 원래 두껍잖아요 그쵸 그리고 위아래 새로 두껍게 되는 거고 하니까 이렇게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더 클릭을 해서 해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X잖아요 그쵸 여기 X를 하려고 했더니 어 두칸이야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요 지금 합쳐진 거에요 셀 병합이 됐다고 하거든요 어 셀 병합이 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네 보니까 여기도 셀 병합 그쵸 여기도 돼 있고요 여기도 돼 있고 여기도 돼 있어요 네 군데 그쵸 네 군데 셀 병합 먼저 해줄게요 하나 둘 세 칸 잡아주고요 맞죠? 하나 둘 세 칸 세 칸 세 칸 잡아주고 위쪽에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밑에도 세 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X예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도 세 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서 총 네 군데입니다 하나 둘 여기도 셋 그리고 여기 넷 항상 똑같은 위치에 이 네 군데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연습 몇 번 하시면 익숙해질 겁니다 네 칸 다 합쳐졌고요 지금 우리 뭐하고 있었냐면 여기 X 그리고 있었어요 그쵸 요거 자 다시 그대로 가서 X 그릴 거예요 위에 테두리 짠 눌러보면은요 X는 없어 어디 있냐면요 다른 테두리 있습니다 예시 없으니까 다른 테두리 클릭 하면은 여러 가지 선 그리는 게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에 대각선 있어요 이쪽에도 대각선이 있어요 그래서 X가 확인 누르면 완성됩니다 그러면은 선 그리기는 끝 선생님 얘는 오른쪽으로 가로로 넓고 얘는 세로로 넓고 하는데 다른데 어떻게 해요 이거 너비는요 이따가 바꿔줄 거라서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모양만 이 나와있는 모양만 제대로 나와있다면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 총정리 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갈게요 자 해서 선까지 다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처음에 나와있지 않아도 A열 바꿔주는 거 그 다음 시트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내용 입력하시고요 선 그려주고 셀 병합해 주고요 이 정도만 해주시면 높이 바꿔주는 거 기본적인 것만 해주시면 하시는데 문제 없고요 지금 만약에 저처럼 혼자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굳이 뭐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어차피 마지막에 제출하기 전까지만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작업 진행하시다가 기억나면 하시고 또 기억 안 나면 쭉 문제 따라서 조건 따라서 가시다가 또 수정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이 됐으면 계속 조건을 보고 따라갈게요 자 첫 번째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골 굴림이래요 굴림 11포인트 어 굴골 11포인트 자 전체를 잡으려고 이렇게 잡아서 막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러지 마세요 그냥 전체를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누르면 전체 잡힌다고 했죠 전체 잡아 주시고요 글골은 위에 있어요 맑은 곳이 되어 있네 자 이거를 화살표 눌러서 찾으셔도 돼요 여기 있네요 이거 클릭하셔도 되고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얘를 잡아서 이 화살표를 눌러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 클릭해서 불림 써주셔도 돼요 그리고 엔터를 찾으시면 불림으로 바뀝니다 바뀌었죠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편하신 거 하시는데 저는 이거 치는 게 빠르더라고요 오타 없이 치시면 돼요 편하신 걸로 하시고요 글골 굴림 그리고 11포인트래요 11포인트 여기 그대로 11포인트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해서 얘는 됐으니까 이렇게 지워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ITQ 엑셀 그 문제 하시면요 문제지를 받잖아요 문제지 종이로 된 거 받으실 거예요 큰 걸로 그러면 어차피 종이 내구 와야 돼요 내가 못 가져와요 그러니까 마음껏 악서 하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지워가면서 하시는 게 오류 없이 놓치는 거 없이 잘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버릇을 들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자 정렬은요 숫자핵의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위에 봐봐요 얘 지금 가운데 돼 있죠 얘도 가운데 정렬 되어 있네 얘도 가운데로 뭉쳐 있고 얘도 가운데 어 얘는 오른쪽으로 뭉쳐 있네요 얘도 오른쪽 돼 있네요 얜 가운데고요 그러니까 보통 것들은 다 가운데고요 요렇게 가격 돈 전력 숫자 이런 것들 만 오른쪽으로 돼 있어요 그쵸 이거 기억하시고 이거 여기에 있는 것들 다 수정을 해 주실 건데요 선생님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거 입력할 때 쉼표를 넣는데 왜 선생님 쉼표 없어요 이거 ITK 엑셀 하실 때는요 쉼표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쉼표는 딱히 안 써 주셔도 마지막에 한 번에 형식으로 바꿔 줄 거라서 그냥 숫자만 다 입력하세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숫자만 쉼표 없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렬을 해 보면요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바꿔 얘기하면은요 전부 다 가운데 정렬 그리고 숫자 회계만 오른쪽으로 바꿔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되시죠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이거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정렬 자 전체 여기죠 정렬 정렬 가운데 정렬 여기 있어요 정렬 가운데 정렬 아이고 두 번 눌렸네 자 가운데 정렬 됐죠 다 가운데로 뭉쳤어요 그 중에 아까 뭐였냐면은 가격과 소비전력 얘네 둘만 오른쪽 정렬이었네 가격 얘와 얘만 이렇게만 오른쪽 정렬 하면은 끝 쉽죠 자 그런데 하나 놓치고 가지 말고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일단 쉼표 여기 없었죠 안 썼죠 그리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숫자 사이에 보시면 오른쪽 정렬 되어 있지만 오른쪽에 한 칸씩 다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도 오른쪽에 한 칸씩 떨어져 있어 엑셀은요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형식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형식이 달라져 가지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요렇게 오른쪽 정렬 했잖아요 오른쪽 정렬 했으면 요 위에 쉼표 쉼표를 한번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쉼표가 다 붙고요 오른쪽에 한 칸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그쵸 요렇게 형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요 지문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게 여기 안 보이는 부분 있죠 순위 비고 뭐 평균 전력 여기 함수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체크해 두시면은 조금 편하기는 해요 나중에 이걸 함수를 다 넣고 사실 여기도 다 정렬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렬을 마지막에 한번 더 해 주시면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많은 분들 제가 가르쳐 봤는데 자꾸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정렬 하실 때 그냥 한번에 같이 정렬하면 좀 낫기는 해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으면 지금 판단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마지막에 한번 더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한번 해 볼게요 순위 어떻게 나오겠죠 1등 2등 3등 나오겠죠 얘네들은요 숫자로 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가운데 정렬을 둘 겁니다 비고 얘도 뭐 글씨로 나오겠죠 혹시 숫자나 돈이 나오면 나중에 고쳐줄게요 가격 평균 얘는 100% 가격 돈이네요 수비전력 수비전력 보니까 아까 숫자였죠 그쵸 3,4번은 오른쪽 정렬 돼야 되는 거고 지금 할게요 그냥 얘네 둘도 안 보이지만 오른쪽 정렬 눌러 주고요 쉼표를 한번 눌러 줄게요 그러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회계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다 이렇게 일반 돼 있거든요 근데 회계로 바뀌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 뭔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바뀔 거예요 자 여기요 5번 두 번째로 큰 가격이네요 여기 돈이겠네 여기 소비전력이네요 둘 다 똑같이 얘네 둘도 오른쪽 정렬에 쉼표 쉼표까지 됐죠 이렇게까지 하면은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됐나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예외적인 거는 추정할 때 참조하라는데 지금 거의 다 했고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볼 거라서 일단 둘게요 자 다음 도형 갈게요 도형은요 제목 도형 어쩌고 나와 있는데 이 도형이 뭐냐면 바로 이거에요 요 위에 나와 있는 요게 제목이에요 제목 도형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걸 찾으려고 하는데 뭐냐면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 한번 찾아 볼게요 자 도형은요 요기 위에 삽입에요 도형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버전마다 그리고 또 뭐야 해상도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근데 위치가 항상 여기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찾아 주시면 돼요 자 도형 눌러보면은요 어 사각형이었어 사각형 여기 있다 사각형 어떤거지 라고 했을 때 모양보시고 찾을 수 있으면 제일 빠르고요 그게 안된다 싶으시면 마우스 올려놓으시면은요 이렇게 보여요 직사각형 얘는요 사각형 둥근 모서리 등등등 있을 거예요 그중에 아마 요걸 겁니다 사각형 잔린 위쪽 모서리 어 선생님 이름이 다른데 이거 버전이요 얘는 2010 버전이고 사실 저는 지금 집에서 작업을 하는 거라서 원래 학교에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집에서 2019 버전이라서 이게 좀 달라요 원래는 이게 똑같은 이름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눌러보면은 요렇게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어 선생님 너무 대충 그리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위치 옮겨줄 거여서 지금 일단은 잘 보이게 크게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도 편하게 그리셔도 돼요 자 그렸고요 바로 다음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해서 작성하래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그림 그리면요 바로 위에 보시면 도형 효과 있습니다 도형 효과 클릭하면은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중에 오프셋 오른쪽이래요 어떤거지 얘도 마찬가지 마우스 올려보면은요 오프셋 오른쪽 아래 여기 있네요 그쵸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요렇게 살짝 그림자 진게 보여요 해서 얘도 했구요 그리고 계절가전 히트상품 정보 얘를 입력을 하래요 그래서 요렇게 입력을 하래요 계절가전 히트상품 정보 도형 도형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텍스트 편집 있습니다 텍스트 편집 해서요 계절가전 계절가전 히트상품 정보 정보 하시고요 이렇게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깜빡깜빡 하죠 이렇게 엔터 치시면 두 줄 됩니다 그래서 편집이 안 되니까 한줄만 입력 다 하셨으면요 살짝 왼위에 예스시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요렇게 도형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아까는 여기 커서 깜빡깜빡하면서 글씨였는데 도형 전체를 잡아줘야지 얘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입력했구요 다음 서식 적용하래요 서식 뭐냐면요 글골은 굴림이구요 24포인트 하나씩 할게요 자 이 전체 글골 홈탭에서 글골 굴림이래요 굴림 엔터 그리고 24포인트 24 짠 그리고 검정 굵게 검정이요 색깔은 글씨색 검정 그리고 굵게는 왼쪽에 있어요 여기에 굵게 그리고 채우기는 노랑이래요 채우기는요 요거에요 바로 옆에 글씨색 옆에 색깔 채우기 노랑이요 요건가보다 칠하려고 했더니 얜 뭐야 황금색 강조 4네요 이거 아니에요 정확한 색 찾아주셔야 됩니다 노랑색 어디냐면 이거에요 노랑 그렇죠 마우스 올려보면 보입니다 노랑 클릭 자 됐어요 이렇게 계절과정 히치상 정보가 다 완성이 됐는데 얘랑 똑같나요 딱 봐도 아니죠 일단 위치도 다르고 자 글씨가요 얘는 가로도 가운데 위아래도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얘는 한쪽으로 몰려 있잖아 바꿔줘야죠 자 여기 보시면 정렬 가운데 정렬 아까 했었죠 바로 위에 위아래 가운데 정렬도 있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얘랑 비슷해지기 시작해요 자 이제 위치 한번 잡아줄까요 얘를 잡고 드래그해서 옮겨줍니다 그래서 요정돈가요 조금 더 아래네요 요렇게 그리고 잡고 요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아무리 바꿔도 비슷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얘네 셀들의 너비가 다르잖아요 이제 이 답답한 얘들 답답하잖아 셀 너비 바꿔주는데요 아까 높이 바꿔준 것처럼 똑같아요 만약 B와 C B를 넓히고 싶어요 그럼 B와 C 사이에 잡고 쭉 늘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선생님 아까처럼 더블클릭하면 안돼요 그래도 돼요 사실 더블클릭하면 자동으로 바뀌어요 얘도 좁은 얘도 바뀝니다 근데 그래도 다시 한번 바꿔줘야 돼 왜 넓잖아 얘는 좀 더 얘는 좁잖아요 조금 더 넓혀줘 어차피 한 번 더 선을 봐야되더라고 그래서 굳이 더블클릭 안해도 요거 보시고 대충 비슷하게 넓히 잡아주시면 돼요 자 됐나요 비슷한가요 네 이게 완전히 정확하게 똑같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이게 수치가 나온 게 아니어서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다르지만 않으면 감전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히 바꿨으면 이제 다시 한번 요 위에 도형 크기 바꿔줄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도형 크기를 바꿔주면요 대충 요정도고 옆에는 이쪽 끝 G 가운데 소피셜 가운데 소피셜 가운데 요정도 맞춰주면은 어? 이제 조금 비슷해지네요 그쵸?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화면은 요 나와있는 제목도 끝 자 이미의 셀에 결제란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여 붙여넣으세요 결제란은요 딱 봐도 이거죠 네 요거 그대로 만들어 볼 텐데요 다른 것보다 이미의 셀 아무데나 하시면 돼요 아무데나 작성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원본 삭제를 해야 돼요 이게 관건이라 아무데나 작성하셔도 되는데 이런 중간에 작성하시면은 원본 삭제할 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요 아래에 시트를 새로 하나 만들겁니다 새 시트 아무거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아무데서나 아무데서나 작성을 시작해 볼게요 자 뭐냐면 확인 담당팀장 본부장 확인 담당 팀장 팀장 본부장 다 썼어요 자 얘랑 똑같이 모양 만들어 볼게요 얘는요 위아래 아래가 더 넓어요 아랫줄을 좀 더 4를 좀 더 넓혀줄게요 물론 여기 정확히 안해도 돼요 C3부터 시작 안해도 돼요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아무데나 해도 돼요 자 확인 두 칸인데요 얘 두 칸인데 얜 한 칸이에요 합쳐줄게요 병합 아까 해봤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됐죠 자 얘 글씨가요 세로로 되어 있어요 얘는 가로잖아 지금 위에 보면은요 여기 글씨 바꾸는 거 있습니다 짠 세로 쓰기 있어요 클릭 됐죠 자 얘는 좀 좁아요 좁혀주세요 좁혀줄게요 이 정도로 좁혀주고요 얘 가운데네요 얘도 가운데 맞춤 자 보니까 얘는 선이 있어요 전체 잡고 선 모든 테두리 하면은 비슷한가요 얘 너무 뚱땡이네 이 정도 대충 비슷하네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자 됐으면은요 얘를요 전체 잡아 주시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 그리고 다시 1작업으로 가겠죠 1작업 여기에 넣을 건데요 우리 버릇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요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이 셀에다 그려지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돌아갈게요 뒤로 자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래요 그림으로 붙이래요 어떻게 하지 아까 우리 복사해 놨죠 여기 지금 복사 돼 있어요 이 점선 놔뒀다 하는게 복사 됐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다 복사할 텐데요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보시면은 붙여넣기 옵션이 있습니다 그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보면은요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많은 것들이 떠요 그중에 끝에서 두번째 마우스 올려보면 그림 보이죠 네 이게 그림으로 붙여 놓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클릭 하시면은 얘가 아까처럼 이 칸이 아니라 요 하나의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쵸 자 이제 요 모양대로 비슷하게 배치해 주시면 돼요 요정도 요정도 해주시고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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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돼요 비슷하게만 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그냥 요대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고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은 감정 없습니다 요정도 하시면 돼요 자 해서 얘도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거 원본 삭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 아래 있는 거 아까 이거 여기다 했었죠 요거 오른쪽 클릭 시트 자체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해서 시트를 날려줄게요 요렇게 하려고 아까 이 시트 만든 거고요 요렇게 하시면은요 지금 여기까지 또 끝났죠 자 좋습니다 자 B4에서 J4 G14 I14 주황으로 채우게 하세요 얘도 항상 똑같아요 위치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거 보시고 바로 색깔을 칠하는데 그러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항상 똑같아 여기하고 여기 세 군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만큼 자 색깔 바꾸는 거 여기 있죠 채우기 클릭하셔서 주황 요건가 이거였나요 아니죠 얜 주황 강조 2잖아 정확한 색깔이요 바로 이겁니다 주황 그쵸 여기 있어요 주황 클릭 마찬가지 얘도 주황 그리고 얘도 주황 됐죠 음 됐습니다 주황 됐고요 자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BH14셀의 제품코드 BO부터 B12 영역에 선택하시도록 하세요 유효성 검사와 똑같아요 어디냐면 여기에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바로 요 칸에다가 유효성 검사라는 거 할텐데요 뭐냐면 여기에 드롭박스가 나와서 화살표 같은 거 클릭하면 고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할텐데 이거 문제 보고 막 찾아서 BO부터 B12 B 어디냐 B 여기 있다 B5부터 얘부터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사실 얘 항상 똑같은게 제품코드 잖아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택을 표시돼야 되는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칸에서요 요 칸에서 클릭해 놓고 선택해 놓고요 자 유효성 검사는요 쭉 메뉴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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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아이고 알았어요 데이터 중에 쭉 오른쪽 가다 보면은요 데이터 도구에 유효성 검사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클릭해 주면 데이터 유효성 나와요 항상 그렇지만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 이 제한대상 모든 값이 아니라요 목록에서 선택할 거예요 항상 목록입니다 그냥 외우셔도 돼요 자 이 목록 어떤 원본이냐면요 여기 원본 있는데 클릭 한번 해 주시면 깜빡깜빡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원본 어딨냐 아까 여기였죠 B5부터 제품코드 얘부터 쭉 드래그 이만큼이요 이해되시죠 자동으로 잡힙니다 자 여기서 확인 클릭 하시면요 없던 화살표가 생겼어요 아이고 아이고 없던 화살표 화살표 한번 클릭해 보면요 요렇게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긴 입력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유효성 하면서 넣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뭘 골라놔야 돼 그림 보면은요 BK1-021 바로 첫 번째 있는 거예요 항상 첫 번째 걸로 마무리 첫 번째 걸로 이렇게 해서 두 면은 정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유효성 검사도 끝 됐고요 자 다음 이거 지워줘야지 익숙하지가 않네 자 셀 서식입니다 셀 서식 아니 F5부터 F12 셀 서식 이용하여 숫자 뒤에 원 표시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8만 3천 3백 원 이게 F5부터 F12가 어딨냐면 F1 여기 가격 여기에 8만 3천 3백 원 이렇게 나오게 어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그냥 원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원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셀 서식 이용한 게 아니라 그냥 입력한 거죠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셀 서식을 이용해요 숫자 뒤에 붙일 거예요 셀 서식 어떻게 하냐면요 쭉 드래그 오른쪽 클릭 하면 셀 서식 나옵니다 셀 서식 클릭 하시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표시 형식을 바꿀 거예요 뭘로요 사용자 지정으로요 왼 아래 거 항상 똑같습니다 사용자 지정에서는요 우리는 네 번째 거 샵 심표 샵 0 이거 골라 줄 거예요 여기다가 뭐 하라고 원 원 원 원 표시 하래요 맨 뒤에 여기에 클릭해 놓고 뒤에 원 이렇게 써주면 끝나요 그럼 이렇게 원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확인 눌러보면 원 다 붙었죠 근데 실제로 얘네들 실지 데이터는 위에 보면은 숫자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숫자만 쓰게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고 실 눈으로 볼 때는 원 이게 셀 서식 변경으로 뒤에 글씨 붙이는 겁니다 해서 얘도 뒤에 원 표시하는 얘도 끝 자 G5부터 G12 영역에 소비전력으로 이름 정리하래요 제일 쉬운 거네 G 여기 있다 소비전력 G5부터 요 내용들 여기에 이름을 뭘로 소비전력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래요 그래서 요만큼 드래그 해 주고요 위에 여기에 이름 상자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소비전력 그리고 엔터 셔츠 하면 돼요 그러면 요만큼 범위에 대해서 소비전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된 거예요 확인해 보시려면 다른 데 클릭해 보면 이렇게 셀 이름이 나와요 근데 다시 요만큼 잡아보면 이름이 자동으로 아까 입력한 소비전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다 소비전력으로 이름 정리했으면요 마지막에 우리 예외적인 건 출력인력 참조하래 이거 다시 한번 요 그림 보시고요 내가 입력한 요것들 보시고 대충 비교해 보시고 틀린 게 없는지 시킨 거 안 한 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거랑 조금 다를 순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더 두꺼운 거 같고 이건 더 얇은 거 같고 이거는 확대하고 해상도 차이예요 더 확대해 보니가 두꺼워 보이잖아 그쵸 이거는 해상도 차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시킨다고 잘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됐죠 다른 게 없는 거 같아요 하면 첫 번째 표설 작성 완료했습니다 자 ITQXL 2021년 2월 A형이고요 계절 가전 히트 상품 정보에 대해서 ITQXL 하고 있어요 지금 제1작업 값 계산할 차례에요 함수라고 하죠 그렇죠 함수는요 총 짠짠짠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함수 있고요 7번 조건문서 서식까지 해서 총 7문제 20점 치기입니다 총 140점이고요 함수를 다 포기하면 절대 A등급 안 나와요 함수는 최소 반 이상을 맞춰 주셔야 돼요 다들 ITQXL에서는 함수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엑셀에서도 함수가 좀 어려운 편이긴 한데요 많이 해보시면 특히 ITQXL 같은 경우는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쉬운 문제 중간 문제 어려운 문제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반 정도 맞춰주는 거 어렵지 않고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3회차 정도 풀어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완전 받으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우리 한번 한 문제씩 천천히 해볼게요 자 1번 1부터 6셀은요 반드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래요 주어진 함수는 문제마다 다 이렇게 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값을 구하는데 결합값 보인다고 내가 알겠다고 바로 입력하면 0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함수를 쓰세요 라는 얘기에요 자 1번 순위부터 가볼게요 1번 칸은 여기입니다 순위 요만큼 자 요만큼에 뭘 하라냐면요 정의된 이름 이용하여 이런 문제 정의된 이름 이용하여 라는 이게 1번에 나왔네 음 항상 반드시 한 곳에 나와요 한 번은 나오는데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넘어갈게요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래요 일단 결과값 내림차순 순위를 먼저 알아야겠네요 자 랭크EQ 라는 함수를 쓰래요 여기죠 우리 요만큼의 입력을 할 건데 한칸을 다시 볼게요 랭크EQ 함수 일단 함수는요 가장 먼저 등호로 시작합니다 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하면 아 이게 함수구나 라고 엑셀이 인식을 합니다 등호를 넣고요 우리 아까 랭크EQ였어 R A N 이렇게 쓰자 보면 나와요 그쵸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 랭크EQ이 있네요 이렇게 찾게 됩니다 수에서 지장하는 뭐 수의 크기를 구합니다 목록값에서 뭐 다른 순위가 반환됩니다 내용 읽어보셔도 되고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나와있는 함수 그대로 활용할 거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내림차선 순위 구하라고 했는데 랭크EQ였잖아 그러니까 순위 구하는 함수겠죠 랭크EQ 골랐으면요 더블클릭 따닥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우린 함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쭉 위로 가보면 여기에 fx 있습니다 함수 삽입이라는 fx 있어요 함수 없어를 클릭해 보면요 이렇게 함수를 입력할 수 있게 도움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로 활용해서 진행할 텐데요 자 보니까 칸이 3개네 뭔가 3개를 입력해야 되는구나 보기만 해도 어렵다 그치 아니에요 하다보면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 순위에요 무슨 순위였냐면 문제에서 소비 아이고 소비전력을 이용해서 칼에 소비전력이 어딨냐면 소비전력이 이거잖아 그렇지 소비전력이 순위를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자 첫 번째 칸이니까 얘 95가 몇 등인지 알고 싶은 거에요 지금 얘는 95 넣어주고요 알고 싶은 값 ref 두 번째 칸은요 참조할 값 목록이에요 누구 중에 얘네 중에요 얘네 중에 95가 몇 등인지 알고 싶은 거야 이해되죠 자 order는요 여기 써있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 지정하면 오름차순이라고 써있습니다 우린 뭐 구하는 거냐면 내림차순이라는 걸 구한대요 그쵸 그래서 내림차순 어떻게 하라고?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래 그럼 안 써도 되겠네 생략할게요 그러면 끝났어 여기 7이라고 나옵니다 그쵸 어 잠깐 이거 뭐에요 왜 소비전력으로 나왔지 분명히 아까 예를 들어 제가 다른데 이런 데 클릭하면 범위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요렇게 하니까 소비전력이라는 말을 바뀌었어 왜 그랬죠 왜 그러냐면요 이거 위에서 보면 여기 있잖아 마지막에 G5부터 G12는 소비전력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요만큼을 내가 드래그 해놓으니까 아 이거 소비전력이야 하고 소비전력이 바뀐 겁니다 제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정의된 이름으로 뭐 이용하세요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범위만 잘 잡았다면 그리고 앞에서 이름 정의만 잘했다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요 앞에서 이걸 못했으면 밑에서도 감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라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됐어요 여기 소비전력 됐고 여기 오더는 그냥 두는 거 그러면 7 나오는 거 확인했죠 확인 클릭하면 순위 나온 겁니다 쉽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순서대로 해보고 정확히 얘가 랭크 EQ라는 게 뭔지 몰라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함수를 아니 함수를 액셀을 아시는 분들은 이거 이 옆에 드래기 여기 채우기 핸들로 여기 클릭해서 쭉 땡기면 밑으로 땡기면 이렇게 다 채워지는 거 아실 텐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봐봐 이렇게 다 선도 다 오망되어 있고 순위도 이상해지고 막 그래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컨트롤 C 복사 복사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드래그해서 내가 집어넣을 부분 요만큼을 드래그해서요 오른쪽 클릭 그리고 부정확히 옵션 중에 세 번째 있는 거 요거에요 수식 자세히 보면 fx 있죠 수식 요거 클릭 하시면은 선도 깔끔하게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맞는 건가요? 요렇게 하면 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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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엑셀은요 톡톡해 가지고 내가 이거를 내리잖아 이렇게 복사를 하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파란색이 계속 따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쵸 따라옵니다 지금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여서 정의된 이름을 썼기 때문에 요 소비전력이라는 요만큼이 고정돼 버려서 지금 잘 나오긴 하는데요 다른 회차 푸실 때 분명히 랭크EQ 요렇게 하면은 다르게 나올 거에요 근데 그거는 뭐 다른 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 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대로 하셔도 정답입니다 이미 랭크EQ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실 거에요 왜 고정해야 되고 하는지 절대참조 상대참조 이런 것들 아실 거니까 일단은 이름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양크EQ는 끝 자 됐어요 자 끝난 게 아니라 그 결과값에 위를 붙이래요 아이고 되게 많다 이렇게 1위 이런 걸로 우리 아까 이거 해 봤어요 위에 원 표시한 거 해 봤잖아요 그치 83300원 했었잖아요 요거 아니에요 요거랑 다른 겁니다 얘는요 셀서식으로 한 거고요 얘는요 여기 AND 연산자를 쓰래요 AND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거 보시면은요 위에 여기에다가 세로 더 더 할 거예요 뭐를요 AND 연산자 쓰래 AND 칠 위에 있네요 AND 그리고 여기에 V V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될까요? 엔터 쳐보면 안 나와요 왜요? 이 위는요 여기에 입력하는 거는 랭크EQ나 숫자 이런 것들은 엑셀이 인식을 할 수 있어 근데 위 하면은 엑셀이 이거 뭐야? 라고 인식을 못해요 이런 텍스트 텍스트 글자들은요 반드시 큰 땀 뾰로 묶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엔터 쳐보면 이렇게 7위 나옵니다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다 그렇게 붙여야지 그러니까 아예 요거를 복사해서 붙이기 전에 이거 다 완성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복사해서 전체에 함수로 붙여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1번 끝이에요 조금 뭔가 복잡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몇 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럴리라 믿어요 자 2번 갈게요 비고 2번은요 여기에요 이만큼이에요 비고에 제품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싱글 제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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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제품코드의 세 번째 글자 BK1이니까 1이네 1 그렇죠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싱글 2이면 더블 그 외에는 특대형 이래요 첫 번째 거 보니까 BK1 1이니까 얘는 싱글 두 번째 거 얘는 2이니까 더블 3이니까 얘는 특대형이겠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싱글 싱글 더블 더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안다고 여기에 직접 입력하면 0점입니다 함수를 쳐야 돼요 함수는 뭘 줬냐면 if 함수와 mid 함수를 줬어요 자 함수 뭔지 한번 볼게요 하나씩 자 if 만약이라는 뜻이죠 if 논리 검사 수행에서 true나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변환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 볼게요 함수 뭔지 일단 보는 거예요 위에 보면은요 fx 클릭해 보면 다시 똑같이 나옵니다 자 로지컬 테스트는요 논리에요 그래서 어떤 식 값이나 식이 나와요 예를 들어 뭐 1 더하기 1 은 2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맞죠 true 나오잖아요 만약에 1 더하기 1이 3 쓰면 아니잖아 false잖아 이런 조건이 나와요 판정할 값이 나오고요 자 밑에 두 번째는요 true일 때 true일 때 맞을 때면 1 나와라 false 틀릴 때면 2 나와라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지금 틀렸잖아 그래서 false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틀릴 땐 2 나와라 했잖아 그래서 2 나온 거예요 만약에 1 더하기 1은 2 잖아요 맞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맞을 땐 1 나오고 틀릴 땐 2 나와라 했으니까 맞았으니까 1 나왔잖아요 이해되시죠 if 함수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지울게요 자 다음 무슨 함수야 mid 함수네요 자 는 read 문자열 지정 위치에서 문자를 지정한 개수만큼 돌려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더블클릭 해서 함수마곱자를 눌러보면요 자 텍스트 어떤 글자에요 예를 들어 이거 합시다 이거요 bo 요 글자에요 요 글자인데요 스타트 넘버 몇 번째요 음 몇 번째 글자 몇 번째 bk1의 세 번째 글자가 1인지 인지 3인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글자에요 자 세 번째 글자인데 몇 개나 필요해요 우리 몇 개 필요해 하나 필요하잖아요 하나요 그러니까 뭐 나와 1 나오는 거잖아요 b1 bk1 중에 세 번째에서 하나만 주세요 1 만약 세 번째에서 2 했으면 어떻게 될까 2하면 1 다시 인거 이해 돼요 이렇게 3이라면 3 1 다시 0 이해 되십니까 만약에 스타트 넘버가 1,2,3,4 라고 칩시다 4에요 그러면 1,2,3,4 5 라고 합시다 5 5에요 그러면 bk1 다시 0 그렇죠 0부터 시작한 거네 하나만 나오라고 하면 0 나오겠죠 두 개 나오라고 하면 0,2 나오겠죠 세 개 나오라고 하면 0,2,1 이해 되시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세 번째부터 하는데요 한 글자만 있으면 돼요 이게 뭔지 판단하는 거니까 미드 함수는 요 세 번째 글자 요걸 판단하기 위한 함수네요 이해 되시죠 자 이제 if 하고 미드 함수 활용해서 여기 이제 집어넣을게요 제품코드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싱글 2이면 더블 제품코드 세 번째 글자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if 미드 함수 if 부터 갈게요 if 만약에 더블클릭 해보면요 이렇게 등호 if 가로열고 어쩌고저쩌 넣는 거예요 이게 함수의 기본 모양이고요 함수 클릭해서 이 안에 괄호 안에 뭘 넣을까 요거의 세 번째 글자잖아 그쵸 세 번째 글자 찾는 거 아까 미드였죠 함수 안에 함수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미드하고 어쩌고저쩌 늘려니까 기억이 안나 가로열고 어쩌고저쩌 넣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나 어떡하지 모르겠으면 일단 확인 누르세요 에러 날 겁니다 괜찮아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위에 보시면 요렇게 미드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게 뜹니다 만약 안 뜨면 마우스를 왔다갔다 해보시면서 미드 이 함수가 나올 때까지 커서 옮겨보세요 나왔죠 나왔으면 그대로 함수를 한 번 더 누르면 요 이번엔 미드 함수에 대한 이 마우스 가 뜹니다 요렇게 해서 함수 안에 함수 있는 거 요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 아까 한 거만 똑같아요 텍스트는 요거죠 요거 요거에 스타트 넘버가 몇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한 글자가 세 번째 한 글자 1 이면 어쩌고 2 이면 어쩌고 였으니까 요 글자를 찾은 거예요 지금 확인 하면은 어 에러 떠 괜찮아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요렇게 미드 함수는 완성됐어 그쵸 if 함수 다시 요 if 글자로 가서 클릭을 해보면은 다시 요렇게 if가 뜹니다 밑에 그럼 그때 다시 한번 함수를 눌러보면요 요렇게 떠요 자 입력을 할 건데 어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거 하니까 여기 에러 나네 아까는 뭐 이상한 거 나왔는데 여기는 논리 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식을 써줘야 돼 이 글자가 만약에 1이라면 여기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싱글 여기는 싱글 이라고 나와야 돼 만약 아니라면 아니라면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겠지 2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지 이해돼요 첫 번째 판단을 했어 1이면 싱글이래 근데 if는요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요 그래서 1이래 세번째 글자가 1이면 맞으면 싱글 아니면 어떻게 해 아니면 2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2인지 그래서 여기에 if 하고 다시 나올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면 만약에 2이라면 2인지 확인해 보고 맞으면 더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특대형이겠네 특대형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 되시죠 지금 이 상황이 이해 되시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했으면 대충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어 bk1이니까 이거 1이야 근데 는 1인데 false 나왔다? 이거 맞는 얘기야? 아니야 왜? 얘가 이게 숫자는 숫자인데 실제로 여기서 숫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글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땅표로 묶어 줘야지 얘가 아 이게 bk1 1이 1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true 나온 거예요 이해 되시죠? 자 1이면 싱글 만약 1이 아니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여기까지 일단 확인 1이니까 싱글이야 근데 1이 아니면 망하는 거지 나만 해볼게 봐봐요 만약에 여기에 내가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내가 아까 쓴 2인지 확인해 보고 아니면 더블 안으로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 나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식을 더 완성을 해 볼게요 자 2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래 어떻게 확인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도 어떻게 if if 함수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자 함수만 해도 나와도 이 는 이 등호는 맨 앞에 맨 앞에 맨 앞에 맨 앞에 그리고 if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똑같이 가요 함수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 똑같이 이번에 또 판단해야지 뭐가 요게 요게 요거의 세 번째 글자 그쵸 그러면 아 아까처럼 또 미드 또 다시 하고 이거 해야 되는구나 미드하고 또 가로열고 뭐야 어쩌고 어쩌고 써야 되는데 어 기억이 안 나는데 위에 있잖아 여기 그쵸 우리 아까 했었잖아 이거 했던 거 그대로 보이니까 그대로 B5 써도 돼요 B5 내가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클릭하셔도 되고요 하신 대로 하세요 B5 그리고 위에 거 보니까 쉼표 3 쉼표 1이네 2개 는 이번엔 몇 2 큰다음표로 2 묶어주면 2라면 뭐가 나와야 돼 더블 그쵸 문제들 1이면 싱글 2이면 더블 그외는 특대형입니다 더블도 아니라면 특대형이야 이런 애들은 글씨로 지네가 텍스트로 바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큰다음표를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원래는 큰다음표를 내가 붙여줘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식 중간에 들어가니까 얘가 식인지 숫자인지 헷갈리니까 큰다음표를 내가 일부러 붙여줘야 되는 거고 얘네들도 원래는 붙여줘야 되지만 얘네밖에 없으니까 그냥 글씨인가 보다 하고 지네가 붙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됐으면 확인 어 확인 자 식을 보면은요 위에 거 보고 해석을 해 볼게요 만약에 B5의 세번째 글자가 1이라면 싱글 그것도 만약 아니라면 다시 한번 판단합시다 세번째 글자가 2이라면 더블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특대형 이렇게 반복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고요 이거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여기에 함수로 붙여 넣어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더블 2이니까 더블 3이니까 특대형 1 1 1 2 2 싱글싱글싱글 더블 더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어렵죠 되게 길고 어려워요 함수 안에 함수 나오는 거 실제 실무에서도 너무 당연한 거고 특히 IF 나오면 IF 함수가 나오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게 보통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천천히 하다보면 몇 번 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 딱 들었을 때 와 되게 복잡하고 이건 포기해야겠다 싶은데 오히려 저는 IF 함수가 좀 더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연습 좀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포기하지 말고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데서 어떤 데서 또 점수가 나갈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은 점수를 확보하시는 게 ITQXL A 등급만 나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해서 두 번째 2번도 끝 3번이요 전기매트 가격 평균 3번은 여기입니다 이 칸이에요 3번 전기매트 가격 평균 SUM IF와 COUNT IF 함수를 사용을 하래요 자 평균은요 다 더해서 몇 개로 나누는 거잖아 그쵸 전기매트 가격 평균이래요 자 일단 보니까 전기요 전기매트 이걸 봅시다 전기요 전기매트 이거 저만 여러분들 보이시라고 잘 보라고 색깔 칠해 볼게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 전기매트 전기매트 여기 있다 전기매트 여기 있네 그치 3개가 끝이네요 전기매트에 뭐 하라고 가격 평균 가격 여기 있네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세 개를 더해서 그쵸 이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나누기 몇 해야 돼 3이죠 3개니까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걸 할거에요 지금 그걸 할거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동으로 요 목록 중에 이 전체 표 중에 전기매트에 대한 가격들을 골라서 더하고 전기매트가 몇개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갯수로 나누면 되는거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썸 썸 썸 썸은 더하는거 if 만약이란 뜻이죠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은 뭐가 되겠어 전기매트인거 에 어떤걸 더해 가격을 더해라 그리고 그 옆에 카운트 if 뭐냐면요 카운트 세는거에요 if 조건이죠 세 몇개인지 세는데 조건이 뭐야 전기매트인게 몇개인지 세는거겠죠 그렇게 해서 두개를 쓰는겁니다 함수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해서 여기 들어갈거지 자 썸 썸 if 부터 if 치다보면 나와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형된 셀들의 합을 구합니다 해서 더블클릭 함수로 들어가보면요 자 썸이프도 자주 나오는거에요 range 범위입니다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이요 자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 자 뭐냐면 요만큼이죠 요만큼 이게 전기매트인지 확인할거에요 그쵸 자 조건은요 더할셀에 조건을 정하는 수,식, 텍스트요 얘네중에 어떤거 전기매트인거 그래서 전기매트인거를 찾는거에요 얘도 큰다운 표정 해줘야하지만 안해줘도 지가 알아서 붙어요 그쵸 자 썸레인지 더할 범위는요 실제 구하고 싶은거 요거 중에 더해야되요 라는거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상황 처음에 range는요 내가 구할 조건이 있는거 전기매트가 있는 얘네들 중에 이게 두 번째 전기매트 전기매트가 어디있어요 찾았어 땅땅땅 이게 3개 있어 세 번째 거는요 썸레인지 얘는요 그러면 걔네들 조건에 맞는 애들을 실제 더할 값은요 요거에요 가격 그래서 요 범위를 잡아준거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상황 자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지금 이게 뭐에요 더한 값이죠 요거 전기매트의 값을 더한거죠 근데 더한게 아니라 평균 구하는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나눠줘야되 뭘로 3으로 나눠줘야되 근데 내가 3 입력하면 틀리는거에요 안됩니다 뭘로 해야되 카운트 if 그럼 이 뒤에 여기다 여기다가 나눠줄거야 나누기는요 슬래시에요 함수에서 엑셀에서 곱하기는 별이구요 나누기는 슬래시입니다 나누기 뭘로 나눌 거에요 뭘로 카운트 if 라는걸로 써볼께요 카운트 카운트 if 하다보니까 지정한 범위의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더블플릭 해보면 카운트 if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함수를 눌러보면 카운트 if 함수 range 범위는 어디에요 지금 어떻게 할거냐면 이 ms 중 전기매트인거, 크라이테리어 조건입니다. 전기매트인거를 구해볼거에요. 이렇게 3개 나오죠. 이해됩니까? COUNTIF는요. 범위 내에 그 조건에 맞는게 몇개 있는지 카운트 하는거에요. 세는거. 이렇게 세니까 3 나왔구요. 확인을 눌러보니까 이렇게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값이 떴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인거에요. 이게 함수가 두개 있어서 어렵긴 한데 함수는 항상 생각하셔도 되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전기매트 가격 평균이니까 전기매트가 뭐 있는지. 아 이거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조건들을 찾아서 여기를 더하고 그리고 나서 세개로 나눠야 되는데 그 색이 어떻게 하냐. COUNTIF로 아 여기서 전기매트인걸 골라서 몇개인지 세는거구나 해서 나누면 되겠네.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 쉽지 않아요. 몇번 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자 3번 끝났구요. 색깔은 다시 없애줄게요. 자 좋아요. 4번 갈게요. 전기효 최고 소비전력. 4번은 요칸입니다. 여기 전기효의 최고 소비전력을 구하래요. 전기효. 아까 한 것처럼 전기효 여기 있네. 그쵸. 최고 소비전력.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DMAX 함수를 이용하래요. DMAX. 앞에 D 붙은 함수들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구요. 주어진 범위를 잡은 다음 그 범위 내에서 어쩌고 어쩌고 하는 함수구요. D 함수는 거의 매번. 거의 매번. 10번 중에 9번은 D 함수는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는 것 같아요. DMAX. D SOME. D AVERAGE. 어쩌고 어쩌고. 그래서 D 함수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두시면 거의 한 문제는 반드시 맞추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전기효 최고 소비전력. 아까처럼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전기효. 여기 있다. 전기효. 그리고 여기 있다. 전기효. 여기 전기효. 있네요. 얘네들의 최고 소비전력. 소비전력 여기 있네. 얘와 얘와 얘. 요 3개. 95, 120, 150. 그 중에 최고니까 150이 여기 나와야겠네. 이해되시죠? 뭔지. 얘를 함수 써야 돼. 함수 하나니까 좀 쉽겠네. 이번에. DMAX라는 함수에요. 써 볼게요. DMAX가 나왔다. 지정한 조건대 데이터베이스에 필드값 중 가장 큰 수 구하는 겁니다. DMAX 더블클릭. 자 함수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DMAX 데이터베이스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조건의 범위인데요. 범위 잡을 때는요. 크게 두 가지로 해요. 어떤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우라고 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가지고 원리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내가 원하는 조건. 지금 제가 노란색 칠한 요거 있죠. 여기 전기 요약하는 거. 그리고 원하는 값 있죠. 그러면 요 메뉴를 포함해서요. 메뉴부터 원하는 값 그만큼만. 이것만 있으면 돼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원하는 값 조건부터 찾으려는 값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메뉴 포함해서요.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사실은 끝나요. 필드는요. 몇 번째 줄에 있나요. 내가 원하는. 구하려는 값이 몇 번 줄에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있네요. 우린 소비 전력 알고 싶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숫자는 4입니다. 크리테리어. 조건이죠. 조건은 뭐였어? 조건은 어떤 거야? 방식이 전기요인 거.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메뉴부터 방식이 전기요인 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연속으로 안 나오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100% 연속으로 나와요. 항상 100% 연속으로 나오니까 D 함수의 조건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니까 150 나왔죠. 이해되시죠? 아까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라고 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필드. 내가 알고 싶은 값이 어디 있어? 이거잖아. 몇 번째 있어? 조건은 이번에는 이 범위가 요만큼이었잖아요. 범위가 요만큼. 그쵸. 알고 싶은 값 어디? 여기 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있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값은 여섯 번째. 조건은 똑같겠죠.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거를 이 조건과 내가 알고 싶은 값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시켜줬냐면요. 이것만이 아니라 D 함수만이 아니라 이따가 V롭이라는 함수 나오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원리를 알려드린 겁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확인 눌러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범위 어떻게 잡아도 다 틀리지 않아요. DMAX 함수. 여기 주어진 함수만 이용했으면 답은 틀리지 않습니다. 감정 없고요. 자 좋습니다. DMAX 함수도 끝났어요. 자 다음. 두 번째로 큰 가격. 이런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쉬워요. 라지 함수래요. 자 두 번째로 큰 가격. 더 이상 설명도 없어. 아 이거 색깔 지울게요. 미안 미안. 색깔 지우고. 자 두 번째로 큰 가격은요. 가격 어디 있어? 가격. 여기 있네. 얘네들 중에 두 번째로 큰 거.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그래서 함수 뭐 쓰라고요? 라지 함수래요. 써볼께요. 틀고 라지. 이제 이거 쓰는 거 어렵지 않죠? 라지 함수. K번째로 큰 값 구합니다. 나와있네. 더블클릭. 그리고 함수를 눌러보면요. 자 가격. 얘네들 중에. 그쵸. 어레이는 범위에요. 범위 쭉. 여기 설명 나와있어요. 밑에. 데이터 범위입니다. 라고. 얘네들 중에. K는 뭐야. K번째 큰 값. 몇번째 큰 값.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두 번째로 큰 가격. 두 번째 E 하면 나왔네요. 끝. 확인 누르면 끝납니다. 짱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함수의 마지막. 얘도 했고. 자 마지막 6번은요. 소비전력. H14사에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한 소비전력을 구하시오. VLOOKUP 함수 사용하래요. 항상 똑같아요. 이거 100%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항상 이 값을 가지고 찾는 건데. 뭘 찾느냐. 이거. 소비전력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 안 봐도 이거는 풀 수 있어요. 자 얘가 변해요. 그쵸. 여러가지로 변할 수 있어. 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값이 달라져야 돼. 예를 들어 첫 번째 BK1 021. 첫 번째 걸 구했으면 이 칸에 나와야 돼. 그 뭐야. 소비전력이. 95 나와야겠지. 두 번째 걸 골랐다. 얘를 골랐다. 그러면 19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거는요. 350 나와야겠지. 자동으로 떠요.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가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VLOOKUP. VLOOKUP 할 거예요. 등호 VLOOKUP 치다 보면 나와요. 자 더블클릭. 짜잔. 함수 눌러보면은요. 자 좋습니다. 이런 함수가 나왔어요. 자 VLOOKUP VALUE. 첫 번째는 찾을 값이에요. 내가 원하는 값 바로 이 값이에요. 똑같습니다. 이 값이 바뀌어요. 바뀌는 값 찾아 주고요. Table Array. Array가 범위에요. 자 표 어디까지 범위 잡느냐 하는데 VLOOKUP은요. 아까 D 함수도 이렇게 범위 잡았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잡을 건데 VLOOKUP과 D 함수가 다른 점은 D 함수는 D AVERAGE, D SOME, DMAX였지. DMAX 이런 것들은 메뉴까지 잡아줘야 돼. 무조건. 근데 VLOOKUP은요. 메뉴 안 잡았습니다. 두 가지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요. VLOOKUP 항상 나오는 거라서 알아두셔야 돼요. VLOOKUP은 메뉴 안 잡고요. 여기서 나온 이 값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얘네들. 그렇죠? 그리고 아까 D 함수 범위 잡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값이 뭔데? 여기서는요. 이 소비전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해야 되는 거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지 내가 찾는 값 그리고 원하는 값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VLOOKUP은요. 여기서 나온 이 값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값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 지정됐어요. 세 번째는요. 똑같이 몇 번째 줄에 있냐고. 여기가 1이죠. 1, 2, 3, 4, 5, 6번째 줄에 내가 원하는 게 있네요. 그래서 3번은 6번째 줄에. 그리고 마지막 논리 여기는 false, true 있는데 항상 우리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고 싶어요. false를 써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은 뭐 0, 1 쓰라는데요.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정확하게 일치. false 써줄게요. false. 선생님 근데 아까부터 왜 소문자 쓰세요? 여기 다 대문자인데. 대소문자 안 가립니다 얘들은. 괜찮아요. 텍스트가 아니고 이렇게 엑셀이 이해하는 식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 안 가려요. 하나 없습니다. false 쓰면은요. 정확히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거. 첫 번째 거잖아요. 이거에 와트. 95 나왔죠. 바꿔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 두 번째 거 짠 해보면. 190이잖아. 190 나왔네. 그렇죠. 세 번째 거 짠 해보면은요. 350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게 VLOOKUP입니다. 항상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형식 똑같으니까 몇 번 연습하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다 입력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이 메뉴들. 그래서 얘도 첫 번째 걸로 이렇게 맞추는 게 끝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VLOOKUP도 끝났어요. 자 해서 함수는 다 끝났고요. 마지막 조건부 더식만 하시면 되는데 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자 얘네들 우리 아까 여기 첫 번째서 정렬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렬을 얘네들 지금 안 보여 가지고 아까 못 했었는데 진짜 보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정렬 안 했다 하면은 아마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사실 이거 150 아니면 이거 95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도 이게 틀린지 맞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마지막에 기억이 안 나면 땡이에요. 이것도 정렬 안 된 걸로 감정됩니다. 그러니 처음에 정렬하실 때 그냥 이것도 기억나시면 정렬해 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정렬해서 이런 식으로 정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안 했으면 마지막에라도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반드시 정렬 제대로 해 주시는 게 점점 안 당하는 요인입니다. 자 됐고요. 마지막 조건부서식 갈게요. 조건부서식은요. 조건을 주고요. 그거에 맞으면 자동으로 색깔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글꼴이 바뀌거나 하게 만드는 거고요. 자 조건부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소비전력이 150 이하인 거 소비전력 여기 있네. 요것들을 확인하겠네. 150 이하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요. 75짜리도 있고 150 이하니까 150도 포함이네. 요렇게 4개 정도 있겠네. 얘네 이하인 행 전체에 그러니까 지금 요 하나를 판단해서 얘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요 행 전체를 판단해 주는 거야. 요 행 전체를 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 한 줄은 다 요게 되겠지. 이 글꼴 파랑 굵기가 되겠죠. 얘도 그렇고 또 얘도 그럴 거고요. 요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해서 얘네들을 판단하니까 범위는 얘네들이 될 겁니다. 물론 요렇게 하셔도 돼요. 요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굳이 뭐 데이터가 요거밖에 없는데 자 요만큼 잡아 주시고요. 얘네들에 대해 조건부서식 갈 거예요. 조건부서식은요. 홈탭 바로 오른쪽 보시면요. 여기 스타일에요. 여기 조건부서식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거 할 거예요. 새로운 규칙 새 규칙 자 어떤 규칙을 할 거냐면요.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수식을 이용하여 하래. 수식 어딨어? 맨 마지막에 여기 있어요. 수식 항상 똑같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정도 유행 나오는데 하나는 아예 생뚱맞은 거라서 수식을 이용하여 요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범위를 쓸 거예요. 범위 아까 뭐였냐면 소비전력을 판단할 거야. 그래서 요렇게 잡아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요렇게 잡는 거 아니고요. 조건부서식은요. 한 칸씩 판단해요. 그래서 시작할 칸 여기요.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는 칸 골라주고 얘부터 판단한 다음에 옮겨 가는데 아까 우리가 설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랭크 EQ에서 사실 설명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이 케이스여서 자 앞에 보시면 G5인데 분명히 여기 G5에요. 그쵸. 근데 달러가 붙었어 앞에 아까 앞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 많았는데 그냥 넘어갔죠. 달러가 붙은 게 왜 붙었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앞에 달러가 붙었으면요 이 칸은 무조건 고정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함수는 아니 엑셀은요. 복사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다 같이 따라간다 그랬죠. 상대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달러가 붙어있으면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지금 조건부서식은 얘 칸으로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 이 칸 검사가 끝나면 다음 칸 다음 칸 다음 칸 또 끝났으면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줄에 다음 칸 다음 칸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달러가 붙었으면 이 칸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만 판단할 거야. 그럼 안 되잖아. 우리 검사할 건 뭔데 G5 검사해야 되고요. G6, G7, G8, G9 그러니까 달은 G는 움직이지 않아. 이 흡입 전력만 할 거니까. 그래서 G는 앞에 달러 붙어도 괜찮아요. G는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근데 O 앞에 달러 붙었으면 O에서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O 앞에 달러는 지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달러는 살려주고요. 뒤에 달러는 없애줄 겁니다. 그래야지 이 세로로 이만큼만 검사를 할 거야. 이 여덟 개만. 만약에 이 G 앞에 것도 지우면 어떻게 될까? 이 전체 칸을 다 검사할 겁니다. 그럼 올바른 값이 나올까요? 안 나올 걸요. 왜냐면 얘네들이 150보다 당연히 4 크고 얘네들은 150보다 무조건 크고 얘네들은 150보다 무조건 작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는 달러 표시 어딨냐 4 위에 있네요. 달러로 G는 고정 그래서 G5 검사한 다음에 옆으로 갈래니까 못 움직여 아래로 내려와야지 G6 G7 G8 G9 여기까지 검사를 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아줬으면요 소비전력이 150 이하래요.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작거나 같아요. 몇보다 150이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식입니다. 자 서식을 어떻게 바꾸라고? 파랑 굵게 서식 클릭해 보면요 색깔 파랑 여기 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파랑 강조 1 이건가? 얘는 파랑 강조 5 얘인가요? 얘는 얘는 진한 파랑이네요 이건가 보다 네 맞습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글자 나오는거 보고 정확한 값 고르세요. 파랑 그리고 굵게 됐으면 확인 하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보면 짠 에서 자동으로 판단 아까 얘기한 4가지가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 전체 줄이 다 색깔이 바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해서 조건부서식도 끝났습니다. 이게 처음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몇 번 하시면 조건부서식 제일 쉬워요. 실제로 어려운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해서 두번째 함수도 끝났어요. 함수 진짜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연습을 안해서 그래요. 몇 번 연습하세요. 저라고 처음 보세요. 함수 잘한 거 아니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하니까 함수 몇 번 연습해보시고 해두시면 나중에 실무하실 때 훨씬 편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2021년 ITQXL A형이구요 목표값찾기 필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목표값찾기 나왔네요. 오랜만에 지금 한 세 달 세 달 만인가요? 자 이 작업은요 항상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목표값찾기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급필터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고급필터는 어디선 나와요. 목표값찾기에도 고급필터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쵸. 고급필터는 항상 공통으로 나오고 하나는 목표값찾기를 한 다음에 고급필터를 하느냐 아니면 고급필터를 하고 표 서식을 바꾸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둘 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시면 쉬워요. 자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자 항상 똑같아요. 일작업 시트에 B4부터 H12를 범위로 합니다. 이 작업은 어떤 작업이 되었든 이 범위를 해요. 복사해서 제 2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고 케알해요. 자 B4부터 H12 이만큼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Ctrl C를 누르거나 혹은 복사를 누르시면 돼요. 복사하시고요. 제 2작업 아까 만들어놨죠. B2셀 여기부터 여기부터 붙여넣는데 오른쪽 클릭해서 어떤 걸로 붙여넣지 아까 되게 많았는데 여기서 그냥 모두 붙여넣세요. 어떻게 붙여넣는 말 없으면 그냥 첫번째 거 하시면 돼요. 첫번째 클릭 어 선생님 이거 샵샵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뭐해요 어떡하지 이거 좁아서 그래요 좀 넓혀주면 돼요. 잡고 이렇게 쭉 넓혀주면 바뀝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할 필요가 없어. 왜? 여기에 따로 주어지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에만 보이면 돼요. 그래서 전체를 잡고 그냥 대충 B, C 사이든 C, D 사이든 더블클릭 해주면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눈에 보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면 됩니다. 자 됐어요. 복사해서 제 2작업 시트에 B2부터 모두 붙여넣기 했어요. 다음 작업 시작할게요. 첫번째 목표값 찾기 에요. B1 부터 G1 까지 세대를 병합하래요. B1 부터 G1 이만큼이네요. 병합하는거 아까 해봤죠. 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자 됐어요. 병합했구요. 전기요의 가격평균 이라고 입력하래요. 전기요의 가격평균 맞나요 이거? 어 맞네. 전기요의 가격평균 입력을 했구요. H11 셀에 H11 여기죠. 전기요의 가격평균을 구하래요. 밑에 D Average 함수를 쓰래요. 함수가 아직 안 끝났네요. 아이쿠. D Average 함수를 해봤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는 D Average 나왔다. 그쵸. 더블클릭해서 함수를 보면요. D Average 이니까 짐작할 수 있어. 데이터베이스구요. Average 평균 구하는 거야. 자 해서 전기요의 가격평균이래. 전기요 여기 있다. 전기요 전기요 이거 따로 색깔 안 칠할게요. 이제 다 할 줄 알 거니까. 자 데이터베이스는요. 전기요 들어가야되고 메뉴도 들어가야되요. D 함수니까. 그리고 가격평균이래. 가격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요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메뉴 들어가고 전기요가 들어간 거 그리고 가격 들어간 거 필드 필드는 몇 번일까. 1번 2번 3번 내가 알고싶은 가격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필드는 3 조건은요. D 함수는 다 똑같아요. 메뉴. 방식이 전기요인거. 요렇게 잡으면 평균 요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확인. 누르면 요단식으로 나와요. 자 됐어요. 평균 입력했고 D average 했고 테두리도 그리래요. 테두리. 그리지 뭐. 이거 두개 다 해서 테두리 그냥 모든 테두리 그려주시면 돼요. 테두리 그렸고요. 그쵸. 나왔죠. 숫자 가격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격이니까 심폐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자동 바뀝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후수점 이거 자시고 눈에 잘 보이게 114,033인데 11만원이 되려면 에어셀카모 에어셀카모 어딨냐 에... 여기 있다. 조금 째있네. 에어셀카모 이게 뭐지? 제 이름인가. 응. 어쨌든 에어셀카모 이게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명격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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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개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거 하고 이거의 평균이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 변하면 이것도 변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면 이게 11만원이 딱 떨어지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을 변경하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목표가 찾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해서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요 자 원하는 값 이게 바뀔 거야 11만원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돼? 위에 데이터예요 데이터 예측에 여기 옆에 예측 예측에 가상분석을 클릭해보면 목표값이 있습니다 찾았나요? 어디 있는지 아셔야 돼요 목표 찾기를 클릭해보면 처음에 내가 골랐던 h11이 선택이 돼 있어요 수식셀은요 첫 번째 내가 바꾸고 싶은 값 골라주시고 찾는 값 몇 해야 돼? 11000 신표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신표는 인간이 알아보기 쉽게 하는 거지 신표는 거의 입력할 필요 없어요 숫자만 쓰면 돼요 자 바꿀 셀 값 뭘 바꿀 거야? 이거예요 에어셀카모의 가격 이걸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주면요 확인을 눌러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얘 11만원 바뀌고요 얘가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해서 목표가 구한 거예요 끝난 거야 이게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럼 얘까지 끝 목표가 찾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디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나요 지금 설명하면서 하니까 오래 걸렸지 실제로 제가 하면은 2분 3분이면 끝납니다 이거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쉬워요 너무 쉬워 자 고급 필터요 제품코드가 R로 시작하거나 소비전력이 200 이상의 자료에 무대명 이것저것 저것을 추출하세요 고급 필터는요 조건을 주고요 그 조건에 맞는 값을 원하는 값만 짠짠짠 걸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필터입니다 자 일단 조건들이 제품코드가 R로 시작하거나 소비전력이 2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쵸 조건을 B14부터 조건 입력하래요 B14 여기 있네 여기서부터 조건 하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제품코드가 R로 시작하거나 제품코드 여기 있네 그래서 이거를 제품코드 써도 되는데 쓸 필요 없어요 쓰지 말고요 그냥 여기 있는 거 복사하세요 컨트롤 C 눌러서 B14에 컨트롤 V 하세요 선생님 이거 그럼 서식이 달라지잖아요 서식이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고급 필터는 서식보다 이 글자 내용만 봅니다 그러니까 제품코드 그대로 입력하시고 제품코드가 어쨌는데 어떻게 하라고 R로 시작하거나 R로 시작하는 거 어떻게 쓰냐면요 얘는 텍스트에요 대수문자 써야 돼요 R로 시작하거나 R 어쩌고 어쩌고 나와야 돼 뒤에 어쩌고 어쩌고 나오는 거 별로 입력하시면 돼요 R 별 하면은요 R로 시작하고 뒤에는 어떤 게 나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요게 조건입니다 소비전력이 200 이상인 자료 소비전력 어디 있어 이거 복사해서 앞에다 붙여 놓을게요 이게 똑같아야 돼 이거랑 똑같아야 돼서 타이핑하면은 이거 두 줄도 잘못 쓰고 하면은 아예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복사해서 쓰세요 소비전력이 어떻게 하라고 200 이상 아까 이상이라 해봤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아요 몇 200 이요 요렇게 하면 되겠네 됐나요 아닙니다 요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냐면요 자 고급필터는요 항상 조건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뭐이거나 뭐뭐하거나 요렇게 나오고요 하나는 뭐뭐이면서 로 나옵니다 뭐뭐이거나 라는 거는요 영어로 OR 그러니까 이거여도 되고 저거여도 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입니다 true에요 근데 뭐뭐이면서 뭐뭐라고 하면은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D로 여기거든요 이게 진짜 실제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A 이거나 B 라고 하면 OR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고요 뭐뭐이면서 뭐뭐 A 이면서 B 라면 A AND B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만족해야 참 둘 중에 하나만 틀려도 그럼 force 틀리는 겁니다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는요 뭐뭐 하거나 라고 했으니까 OR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 함수는요 항상 가로로 해요 요렇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같은 줄이 아니라 다른 줄에 있어야 돼요 요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거 만족해도 오케이 이거 만족해도 오케이 라고 이해를 해요 모델으로 계셨으면 둘 중에 하나만 외우세요 그냥 뭐뭐 하거나 라고 하면 다른 줄 뭐뭐 이면서 하면 같은 줄 둘 중에 하나만 외우셔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유형이에요 자 됐어요 해서 이상인 자료에 뭐 찾고 싶어 모델명 방식 제조사 가격 데이터만 추출하래요 요것만 필요해 복사 위치는 B18 부터 B18에 모델명 무대명 어디 있어요 무대명 어디 있어요 무대명을 B18 여기다가 붙여 놓고요 또 뭐있어 방식 제조사 방식 제조사 그리고 또 가격 요렇게 네 가지인가봐요 4명 방식 제조사 가격 데이터만 추출하래요 그래서 요 4개만 쓴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밑작업은 끝난 거에요. 자 필터 할 내용들은요 바로 여기 있어요 데이터들을 요만큼 요만큼만 판단을 해 볼게요. 어떻게 위에 보면 정렬리 필터에 고급 있습니다. 고급 클릭하면 제가 지금 방금 잡은 범위가 자동으로 목록범위에 잡혀요 자 조건은요 조건 여기 있었지 요만큼 이었죠 조건은 요만큼 이었어 됐죠 복사 위치는 아래 요건데 아 이거 클릭이 안 돼 왜? 위에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장소 자 깜빡깜빡 커서 자 다른 장소 어디냐면요 요 4개에요 밑에는 클릭 안해도 돼요 괜찮아 이렇게만 잡아주면은 알아서 밑에 잡힐 겁니다 밑에 주르륵 나올 거에요 됐죠 확인 클릭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해 밑에 이렇게 자동으로 골라서 나올 거에요 이렇게 칸이 안 이뻐요 다시 다 됐으면 전체 잡고 더블클릭해서 전체 맞춰주면은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식으로 나오면은 만점인 거에요 어렵지 않죠 위에 목표가 찾는 거 데이터에서 찾기 해서 하는 거 그리고 고급필터 이 조건만 잘 잡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 작업도 끝 이 작업 80점 너무 쉬우니까 다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2021년 2월 A형이구요 ITQXL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3작업 정렬 및 부분합을 할 거구요 이 부분합 얘기도 아마 한 3장정도 많이 나온 거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3작업도 두 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피버테이블 그리고 하나는 지금 나오는 부분합 두가지 있어요 둘 다 어렵지 않으니까 이번 것도 80점 만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업해 볼게요 자 범위는요 첫번째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 복사해서요 3작업에 B2셀로 모두 붙여넣기 하래요 똑같죠 똑같이 해 볼게요 자 1작업에 똑같은 범위 다시 복사하는 다음 컨트롤 C 그리고 B2 셀에 컨트롤 V 하면은 아까랑 똑같은 거에요 아니 오른쪽 클릭해서 해결하셔도 돼요 전체 넓이 맞춰주는 거 아까랑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기초 데이터 복사 됐구요 자 부분합이요 부분합을 할 건데요 출리 형태처럼 정렬부터 하래요 정렬 한번 해 봅시다 어떻게 정렬 했냐면요 보니까 어 일단 이 출리 형태 보면은 제일 뭔가 복잡한 요기 있죠 요만큼이 메인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부터 정렬을 먼저 할 겁니다 어떻게 됐어 전기요 먼저 전기매트 온수매트 순으로 돼 있네 그쵸 이게 ㄱ ㄴ ㄷ 순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ㄷ 부터 ㄱ으로 돼 있는지 이게 오른차순 내림차순 이라고 하는데 요거부터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방식에서 정렬을 한 거잖아요 정렬 해봐요 그냥 aqui에서 정렬 을 노르는데요 정렬 옆에 보면은요 바로 있어요 ㄱ부터 ㄷге bukan ㅁ이 먼저나요 근데 ㅇ이 나왔던 거 알 수 있죠 ㄷ 부터 ㄷ 내림차선이 되는거구나 발한rise 어느덧... ㅁ부터 ㄷ이 아니라 ㄱ 부터 ㄱ 방식의 셀에 선택한 다음에 얘를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쵸? 모르겠으면 둘 다 눌러보세요 눌러봤더니 어? 온수메트 나왔는데 온수메트 마지막에 있네 아니구나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래걸로 하면은 전기효 보급전자 전기효 보이로 전기효 보이로 순서 다 맞춰있는거 확인되죠? 이렇게 하는게 정렬이에요 정렬 됐구요 모델명의 개수가격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써있어요 전기효 최대값 전기효 개수 근데 주의할거는요 요 순서대로 해야 돼요 모델명의 개수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격의 최대값 오케이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림보고 최대값이 먼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이거 꼭꼭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거부터 모델명의 개수 먼저 해줄건데요 부분합이라는게 어디 있냐면요 데이터의 오른쪽 끝에 보면 개요에 부분합이 있습니다 그쵸 부분합 클릭 눌러보면은요 자동으로 범위 잡혀있구요 전체 그쵸 그룹화 할 항목은요 첫번째거는 이 가장 복잡한 바로 요기입니다 방식을 그룹화 할거에요 방식을 그룹화 할건데요 사용을 함수는 뭐였지 뭐하라고 했지 모델명의 개수만 추구하래요 그래서 보면 개수를 구할거야 어떤거 모델명이요 모델명 체크 이건 체크 풀어줘야겠지 됐나요 확인을 한번 눌러보면요 요렇게 전기효 개수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쵸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더 해야지 가격의 최대급 구해야 되잖아 그쵸 한번 더 해볼게요 한번 더 똑같이 부분합 클릭 자 방식은요 아니 아니 그룹화 할 항목은요 방식 그대로 방식 밑에 있잖아 방식 그대로 두고요 사용을 함수는 최대값이요 가격의 최대값 최대 가격이요 이거 아닌가요 됐죠 그리고 두번째거 할 때는 반드시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체크해 놓고 그냥 하면은요 바뀌어요 이거 없어지고 거기다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요거를 체크를 풀어주시면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에요 확인 짠 해보면은 요렇게 전기효 최대값 전기효 개수 전기효 최대값 전기효 개수 이거 너무 작아요 어떻게 전체 잡고 더블플릭 다닥 해주시면은 넓어집니다 원래는 이게 최대로 나온게 아니라 최대값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근데 버전이 달라 가지고 지금 최대로 나왔는데 이거 그냥 고쳐주셔도 돼요 최대값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이게 버전이 똑같으면 그냥 최대값 자동 뜰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실때는요 시험장에 가서 하실때는 그냥 자동으로 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다르게 떠서 당황스러우면요 고쳐주세요 지금 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거 보시고 고쳐주시면 돼요 그럼 감정 아닙니다 자 됐어요 요렇게 했구요 음 그럼 1번이 끝난 거죠 부분합이 다 완성이 되겠죠 시킨 대로 했으니까 자 2번 윤곽 지우래요 윤곽이 뭐야 윤곽이 뭐냐면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고 싶은데 어디 있냐면요 그 옆에 그룹 해제 보면은요 개요 지우기 있습니다 개요 지우기 짠 눌러보면 지워져요 이게 버전마다 다른데 원래 개요 지우기가 아니라 윤곽 지우기라고 나와요 윤곽 지우기라고 나옵니다 개요가 윤곽 지우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 눌러주시면 돼요 지워집니다 윤곽 지웠고요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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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도 끝났고요 자 나머지 사항 출력때 맞게 작성하세요 나머지 사항 비교해 봅시다 뭐가 틀린지 자 짠 짠 제품 코드 맞고요 모델명도 제대로 되어 있고 숫자도 잘 나와 있고요 8 숫자 다 맞았고 딱히 다른 게 없는 거 같죠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할 거는요 널리밖에 없어요 아까 이렇게 좁혀있었잖아 그래서 전체자고 더블펠릭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시키는 출력 형태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저처럼 최대 되어있으면 최대 값을 바꿔주는 거 그런 것들 해 주시면은 나머지는 정렬도 다 맞고요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돼서 벌써 3작복은 끝났어요 너무 쉽죠 절대 틀릴 일 없이 80점 만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 2월 A형 ITQ 엑셀 하고 있고요 지금은 4작업 그래프 할 겁니다 차트라고도 하죠 100점 짜리고요 차트 같은 경우는 몇 번 해보시면 손에 익어서 그냥 자동으로 쭉쭉 가는 그런데 또 이것도 정신 놓고 다 놓으면 놓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하면서 지역하면서 그리고 내가 놓친 거 없는지 비교해 보면서 하시면은 100점 맞기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실제로 하시면은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지금 설명하면서 하느라 좀 긴 거예요 자 그래프 100점 짜리고요 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에 작업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그래프는요 처음에 4작업 이거 안 만들었죠 시트 만들 필요 없어요 이 문제에서 나옵니다 만들라고 자 문제를 보시면 4작업 들어오시면 일단은 맨 아래 그림 보세요 출력 형태의 그림을 보시는데 그 중에서도 맨 아래 여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골라서 이걸 만들 거예요 전에는 아까처럼 계속 이만큼 작고 했었는데 이만큼 전체를 다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이용할 겁니다 자 볼게요 소비전력하고요 가격만 필요해요 소비전력하고 있어요 여기 있죠 이거 저만 칠할게요 여러분들 시험지에 체크하시면 돼요 시험지 어차피 낼 거니까 자 이거 하고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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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요 특히 에어셀카모 여기 있습니다 에어셀카모 그리고 고헤미안 라디라이트 고헤미안 그리고 라디라이트 황토 보이로 올크리닛 황토 보이로 올크리닛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델이면 필요할 거고 얘네들이니까 요 내용도 필요할 거고요 요것도 필요할 거고 요것도 필요하겠네 요렇게네요 자 지금 노란색깔칠한 요부분만 필요한 자료겠네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할 건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어 이거 하고 아이고 연속으로 되어 있지 않은 요 자료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얘네들은요 얘네를 선택을 하고요 왼손으로 컨트롤을 누른 채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다가 어 잘못 선택했어요 어떻게? 다시 하시면 돼요 손 띄고 다시 첫 번째 선택한 다음 컨트롤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선택하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엑셀은요 가로 먼저에요 얘 선택하고 그 다음 이력입니다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얘가 5번 얘가 6번 요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선택해 볼게요 첫 번째 골라주시고 왼손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부터 가로부터 하고 다음 3번 4번 5번 6번 요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요렇게 선택을 하시고 요걸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요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삽입 눌러 주시면요 여기에 오른쪽 차트 있습니다 차트에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2차원 세로막대형 첫 번째 거 묶은 세로막대형 이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 항상 똑같습니다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요기까지 만든 게 바로 1번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 한 거고요 2번 1작업시트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한 겁니다 1번 2번 한 거예요 자 됐어요 자 3번 갈게요 위치는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꾸래요 요거 요대로 지금 만든 요 상태 위로 쭉 가면 오른쪽에 차트 이동 있습니다 차트 이동 클릭 새 시트에요 뭐라고 제4작업이라고 그래서 4작업 안 만든 거예요 여기서 만들거라서 됐죠 만들었으면 확인 클릭 하면은 이렇게 대빵만하게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됐죠 3번도 끝 자 다음 4번이요 차트 디자인 도구에요 그래서 레이아웃 3 스타일 1을 선택하래요 자 짠 얘는요 바로 위에 빠른 레이아웃 몇 번 레이아웃 3 스타일은요 차트 스타일 옆에 있어요 첫 번째 거 스타일 1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일단 4번도 끝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영역 서식 갑니다 차트와 그림 서식을 가는데요 서식은요 어떻게 바꿔냐면요 이 차트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차트 영역 서식이 있어요 그렇죠 요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버전마다 이렇게 뜨는게 있고 팝업으로 뿅 뜨는게 있는데 비슷해요 다 그냥 그 안에서 찾는 거여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차트 영역 서식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더블플릭 하면은 뜹니다 그래서 요 영역은 계속 열어 놓을 거에요 왜냐면 이 영역 다른데 막 이런거 눌러봐도 다 바뀌거든요 이런식으로 그렇죠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트 영역 서식도 있고요 밑에 보면 그림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해요 밑에 보면은 막 차트 제목도 있고 그러는데 얘네들 이런 차트에서 마우스를 가만히 올려놓으면 차트 영역 보이죠 또 옮겨보면 그림 영역 보이죠 예 차트 제목 바뀌죠 얘는요 계열 요런식으로 바뀝니다 요런식으로 바뀌는 거 마우스 올려놓으면 보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첫번째는 뭐였냐면 차트의 영역이에요 차트 그래서 차트 영역 여기 있네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바뀝니다 자 바뀌는 거에서 글꼴 굴림 11 글꼴은 뭐 굳이 옵션 안해도 돼 사실 텍스트 옵션에도 있긴 한데요 우리 위에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바꾸신 거 짠 뭐였죠 굴림이래 굴림 엔터 바뀌었죠 크기는 11이래요 11 짠 바뀌었고요 다 됐나 자 조심해야 될게요 차트는요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뭔가 좀 흐릿한 거 아시겠어요 차트 처음에 하면 기본 이 설정이요 글씨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다 회색이에요 근데 회색 아니에요 이거 다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색깔 글씨 색깔 여기 있죠 이거 검은색으로 짠 눌러보시면은 잘 안보이지만 살짝 까매졌어요 이거 살짝 진해졌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반드시 글씨색 바꿔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글꼴 굴림 11 했고요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질 채우기 효과 자 아까 차트 영역 계속 채우기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채우기 그쵸 채우기에 단색 말고 여기다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있네요 그쵸 아래 보면 질감이 있습니다 질감 오른쪽에 눌러보면은요 여러가지 있어요 우리 뭐라고 파랑 박엽질 해요 어떤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러면 짠 보니까 아 여기 있네 이거네 마우스 올려보면 파랑 박엽질 보이죠 클릭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서 시킨 요거까지도 다 끝난거죠 지금 여행서식 차트 지금 끝났어요 이만큼 자 다음 그림 서식이요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 1이래 보니까 여기 있네 아마 여기 흰색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아마 여기 마우스 가니까 그림형이 보이죠 그림형이요 여기 채우기 단색이요 어떤색 파랑색 말고 흰색 배경이 이거겠네 그쵸 클릭하면 바뀝니다 좀 비슷해진다 자 얘도 끝 됐구요 자 차트 제목 제목서식이요 차트 제목은요 글꼴 굴림 굵게 20이래요 차트 제목 근데 차트 제목이 끝이잖아 일단 이것부터 씁시다 전기요 및 전기 매트 제품 현황 예 더블클릭하면 안에 들어가게 되죠 전기요 및 전기 매트 매트 제품 현황 맞나요 다 썼다고 엔터치면 돼 안돼 안됩니다 엔터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썼으면 아까 도형에 했었잖아요 다 썼으면 ESC 한번 콕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움직였어요 신경쓰지 마세요 자리 잡힌 거니까 상관없구요 이렇게 썼으면 이제 글꼴 굴림 굵게 20 굴림 굴림 그대로네 굴림 그대로니까 상관없고 굵게 아래 있구요 그쵸 폰트 20 20 20 엔터 커지는 거 확인했죠 굵게 20 했구요 채우기는요 흰색 배경 1 채우기 위에 있죠 채우기 흰색 배경 1 이거요 짠 됐죠 그리고 테두리 그리래요 테두리 그리려니까 어? 테두리 이거 아니네 테두리 어딨냐면요 여기 있어요 테두리 여기 있죠 그쵸 채우기 밑에 있어요 테두리 눌러주면요 테두리 실선이구요 당연히 검은색이겠죠 검은색 응 하면은 요렇게 검은색 생긴게 보입니다 그쵸 자 됐어요 해서 제목서식도 끝났네요 자 다음 7 가격계열의 챕터 종류를 표식이 있는 거품선형으로 변경한 후 이거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표식이 있는 거품선형이에요 자 차트 종류 계열 변경하는 거는요 여기 중에 아무거나 이 막대에서 막대 아문데서나 오른쪽 클릭 하면은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면은요 요런 창이 떠요 요중에 뭐 바꾸라고 가격계열이 차트종류 가격계열이라고 나와있어 가격 파란색이네 가격을요 검은색으로 막대형 아니구요 항상 똑같아요 꺾은 선형에 요 표식이 있는 거 첫 번째 거 하나 둘 셋 네번째 거네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축으로 변경하라고 나와있어요 항상 똑같아요 이것도 보조축 클릭 해주시고 확인 짠 눌러보면은요 요렇게 바뀝니다 뭔가 점점 이거랑 비슷해지고 있죠 이제 자 해서 요것도 끝 다음이요 계열의 출력형태생조에서 표식 마름모 크기 10 요거네 누가 봐도 얘네들이죠 그쵸 얘네들 뭘로 바꾸라고 표식 마름모 크기 10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얘네들 점 있는 거 살짝 한번 톡 클릭해주면은요 오른쪽이 데이터 계열 선식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요 채우기로 뿅 들어가면요 표식이 있어요 표식잔 들어가서요 표식옵션을 들어가면은 기본 제공의 형식의 마름모가 있습니다 크기는 몇? 10이요 이렇게 치면 바뀝니다 위치가 어딨는지 몇 번 해보셔야지 손에 익어요 자 10 바꿨구요 그러면 음 지금 계열의 출력형태 표식 마름모 크기 10까지 했고 그 다음 레이블 값 표시하세요 레이블 값은 뭐냐면요 요거에요 180 사이 어 180이 누가 봐도 지금 주황색이겠네 사실 이게 비슷하게 비슷한 높이 있으면 헷갈릴 수 있어 예를들어 요런 데 써있다 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마우스 살짝 올려보면 보여요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면 어 값 180이네 얘는 아 이건 139,860원이네 그러니까 이 180 얘만 이 주황색 만 하면 되겠구나 그쵸 전체 다 나와있는게 아니잖아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레이블 값이 이거 하나 나와있죠 보통 이렇게 선택을 뿅 하면은 다 잡힌단 말이에요 요렇게 하면 안되구요 한번 더 클릭을 작게 해주면 얘만 선택이 됩니다 그쵸 다른거 다 풀렸잖아 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 하면은요 요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나왔죠 요렇게 어렵지 않죠 자 됐습니다 레이블 값도 했어요 얘도 끝 자 다음 눈금선이요 눈금선은 선스타일 파선으로 하래요 눈금선 뭐냐면요 가로 점점점점 나와있는 얘들이에요 얘네 여기 마찬가지 얘들 살짝 콕 찍으면 이렇게 선 잡힙니다 얘네들이 눈금선을 뭘로 파선으로 하래요 파선 파선 어디냐면요 여기 선에 자 여기 선에 짠 아래 쭉 가다보면은요 여기에 대시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번째 대시 종류이구요 대시 종류 중에서도 하나 둘 셋 네번째 거 짠 하면은요 선스타일 파선으로 바뀌었어요 흐려서 잘 안보이죠 이래서 선색을 바꿔줘야 돼 선색 바로 위에 있어요 색깔 까만색 짠 바꿔주면 진해집니다 그쵸 진해졌죠 얘랑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됐어요 선스타일 파선 됐구요 축이요 됐으니까 취소 자 축은요 출력선을 참조하라는데 축이 뭐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 그리고 가로 부분 얘네들이 다 축이에요 자 축 보면은요 280 부터 0 까지 280 부터 0 까지 똑같구요 이 0 이랑 얘랑 똑같은 거예요 안건드려도 돼요 자 28만 21만 0 까지 25만 어 틀렸네 벌써 그쵸 축 틀렸으니까 여기 한번 클릭을 살짝 해 주시면은요 오른쪽에 바로 바뀝니다 최대값이 몇 28만 이잖아 25만이 아니라 28만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n 더 짠치면은 28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28만 21만 부터 0 28만 23만 부터 마이너스 2만 이거 뭐야 이 범위가 달라서 그래요 이 간격이 달라서 그래요 보니까 28만에서 21만 몇 차이? 7만 차이죠 그쵸 7만 차이 기본에 5만 되어있는 거를 7만으로 바꿔주세요 짠 바꾸면요 자동으로 28만 21만 24만 21만 24만 0원까지 0원까지 그대로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이 상태 이대로 하고 밑에는 에어셀 감옥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거 확인 다 했구요 그럼 다 끝났나요 끝났나요 이거랑 똑같나요 아닙니다 뭐가 달라 여기 선이 있잖아 여기도 선이 있잖아 밑에도 선이 있잖아 여기는 선이 없네요 그쵸 선 그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축부터 여기 선 그릴거에요 선 어디있어 여기 채우기에 선 있습니다 선 여기 있죠 선에 실선 어떤색? 까만색이요 까만색이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 생겼어요 그쵸 자 얘도 갈게요 짠 눌러보면은요 여기 선 그릴거에요 선 채우기에 선 실선이구요 무슨색? 까만색이요 짠 됐죠 밑에도 마찬가지 눌러주구요 여기 채우기에 선 실선이구요 까만색이요 하면은 이렇게 선 다 그려진거 확인됩니다 자 선 그대로 그렸죠 그러면 축도 출정색이 참조해서 끝난 겁니다 자 다음 범례입니다 범례는요 범례 범례를 변경하고 출정색이 참조하세요 범례는 여기에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가 달라 얘랑 얘랑 뭐가 달라요 얘는 한줄 얘는 두줄이에요 아 이거 한줄 바꿔놔야 되는 거구나 자 범례는 조금 다릅니다 자 얘는요 얘에서 오른쪽 클릭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동네는 오른쪽 클릭해서요 데이터 선택이라는 생성맞은 대로 갑니다 데이터 선택 클릭 하면은요 요렇게 뜹니다 요 상태에서요 내가 고칠 거 이거 소비전력이었죠 소비전력 클릭해서 편집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걔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 그대로 써줍니다 소비전력 괄호 열고 W 괄호 닫고 오타 없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여기 밑에 이기 바뀌었어요 요거랑 똑같이 바뀌어 있는 거 확인됩니다 이렇게 쓰면 확인 요렇게 바꾸는 겁니다 범례는 됐죠 자 범례 바꿨어요 자 범례 바꿨고요 자 9번이요 도형이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하래요 도형은요 누가 봐도 이거죠 그쵸 요게 뭐냐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래요 집어넣어 봅시다 자 요게 집어넣을 거고요 삽입해요 도형에 자 설명 여기 있다 설명 중에 보니까 두 번째 정도 요건 갑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요거에요 자 이렇게 대충 그려줄게요 그려주고 나서 자 출력 컨텐츠 같이 내용 입력하래요 요거랑 똑같이 만들래요 알아서 밀림방지기능 자 오른쪽 클릭 텍스트 밀림방지기능 밀림방지기능 요건가요 아이고 쉼표가 없네요 밀림방지기능 다 썼으면 엔터 쳐 안쳐 안칩니다 다 썼으면 esc 한번 콕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일단 어 뭐가 달라 다 바꿀거에요 일단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홈탭에 보면 정렬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만들어 줬고요 글씨색 까만색이죠 글씨색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바꿔 떼고 배경은요 하얀색이네 투명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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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기 하얀색 흰색 배경 이렇게 바꿔줍니다 요 그림대로 만들어 볼게요 사실 주황색이 너무 얇아서 주황색을 맞추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점 보고 한번 맞춰볼게요. 범하고 제목 보고 맞춰볼게요. 자 현 옆에 그리고 가운 위치 비슷한 것 같다. 자 해서 도형도 끝. 나머지 사항은 출력성에 맞게 작성하세요. 참 이렇게 무슨 글이라서 그냥 건져 버리네. 자 보면은요. 이제 하나씩 체크해 줍니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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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서 비슷한 게 틀린 게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눈에 띄는 틀린 거. 아까 얘기한 거. 주황색 이거. 두께가 너무 다르잖아요. 두께 한번 바꿔 볼게요. 클릭 한번 해 보시면요. 오른쪽에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있습니다. 겹치기는 0. 간격 너비는 75정도로 맞춰주시면 되요. 그러면은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만약에 이거 했는데 이거 크기 어떻게 보냐면 이런 식으로 보헤미안 부식이 큰 게 있죠. 그러면 보면은 이 사이, 자하고 계 사이, 우하고 회 사이 대충 맞는지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은 아 비슷하네. 아니면 바꿔 주시면 되요. 80, 70 이렇게 바꿔보면서 해 보시면은 나옵니다. 크기 대충 맞춰주시면은 틀린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항도 출력 형태 맞게 끝. 그래서 완전 끝인가 하고 쭉 내려 봤더니 마지막에 뭐래요. 시트면 순서가 차례대로 1, 2, 3, 4 작업 되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4 작업이 맨 앞이죠. 눈치시면 안 돼요. 얘 잡고 클릭해서 드래그 끝으로 끝머리로 짠 하면은 1, 2, 3, 4 작업 되죠. 이렇게 하면은 대충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4 작업도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4 작업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씩 지어가면서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맞는지 틀린 게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들. 특히 선하고 글씨색 까만색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어? 이거 도형 색깔 안 바꿔도 돼요? 파란색이잖아요. 도형색은 안 바꿔도 돼요. 파란색입니다. 자 됐죠? 다 작업도 끝났습니다. 모두 열심히 해서 ITQXL A등급 맞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축하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